와, 오늘이 마지막 영상인데 분위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. 잘하세요! 네, 고맙습니다. 아니, 방금도, 방금도 이렇게 사인을 하는데 한국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구요. 한국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구요. 정말 그만큼 한국 문화를 많이 사랑해주신 것 같구요. 다시 한번 저 역시 한국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구요. 또 이렇게 많이 환영해주신 만큼 또 한국에 돌아가서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자리를 참석해주시고 빛내주셔서 너무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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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